진짜 며칠 안 남았네? 이제 나오려면 놀리고 싶게 생겼다고 오늘? 이렇게 놀리고 싶게 생긴 게 뭐야? 신경 쓰이긴 해 목걸이 아직 잘 차고 있는데요 어디 갔냐? 당신은 바나나가 뭐야? Miss you Miss you too 나 점이 원래 많았어 얼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 점이 원래 많아 더 많이 생긴 거 같기도 하네 점이 원래 많은데 좀 더 생긴 거 같긴 하다 미스유 유겸 오빠 영재형은 뭐해 지금? 짜장면? 뭐야 짜장면 먹다가 여기 튄 거라고? 짜장면 안 먹었지 샌드위치 먹었다니까 나 오늘 정말 놀리고 놀리고 싶어요? 포기 너의 앞니가 좋아 진짜 배가 좋아 ancy 아아… 아아아아 에어컨을 틀었는데 덥네요 오늘 뭐 좀 부렸는데 Say hi to Brazil Hi 네 뭐 가고 싶죠 태국도 가고 싶고 다 가고 싶죠 얼른 얼른 다 만나고 싶어요 진짜 뭐 공연 너무 다니고 싶고 모든 많은 나라에 계신 분들 진짜 다른 나라에 계신 많은 분들 보고 싶죠 다들 멋지다고 생각하는 동작 세 가지 없어요 없어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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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가 재밌게 해주고 싶은데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없네 예스 오파 있어요 매일 작업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영어로 썼구나 2위 멤버들 봤어요 아 어제 아 어제 아니다 어제 아니고 그저께구나 그저께 맞나 아무튼 재범이형도 보고 최근에 영재형이랑 뱀뱀이도 보고 진영이형을 못본지 오래됐어요 진짜 짱 바빠 진짜 왜 일촬영 렛츠 리조인 라이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가스분 노래 부를까요? 이 페이지 위에 너 나 빈 공간이 없게 right right now 이 조명 아래 너 나 같은 단어를 써 love love you I think I love you 난 돌아왔어 페이지라는 노래 영재형 불렀어? 형도 다음에 불러줘야지 923명이 요청했어요 진짜 진짜 근데 만약에 같이 900 몇 900 몇 명 막 이렇게 하면은 아예 말을 할 수가 없겠네 저 샌드위치 먹었어요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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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니 아파트 뿌신데 초코쉐이크 먹고 있어요? 아 저 영재형 노래 들어봤죠 좋습니다 영재형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에요 사랑니가 내려와 사랑니가 내려와 영재형 노래 저는 미리 들었지롱 나는 미리 들었지롱 나는 미리 들었지롱 아주 잘 들었죠 영 전 미리 이게 멤버의 특혜입니다 여러분 응응 옥희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본 유겸이 귀 빌려주세요 빌려줄 수 있다면 빌려주고 싶은데 빌려줄 수가 없네 들어가세요 반가웠습니다 스픽타이 플리즈 콕콩콕 멀리서 퐁 오케이 스픽타이 멀리서 퐁 스픽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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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스클스클 스클스 스클스 스픽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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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남 하이 스컬스컬 엄청 보는데 스컬스컬 이게 뱀뱀이랑 원래 뱀뱀이 했던거죠 뱀뱀이 맨날 뭐만 하면 스컬스컬 이거 선물 받은거에요 어떤 팬분이 보내주신거에요 회사로 그래서 아주 잘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것도 아예 빼질 않는 목걸이고 팔찌도 있어요 이것도 아예 빼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런거 사진들? 인스타로 보는데 여러분들도 이쁘게 잘 꼈으면 좋겠어요 맘에 들어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확실히 어제보다 안아프다 확실히 육뱀 스컬스컬 정답 콩이 맘 알죠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도 수퍼 사와디캅 사와디캅을 한국어로 썼어 한글로 썼어 언제는 말레이시아 꼭 와주세요 그럼요 러비야 러비야 막 뱀뱀 미신? 러비야 러비야 러비야